안녕하세요 김치볶음밥입니다. 김치를 쩍쩍쩍 쩍쩍쩍 다져가지고 한 서랍은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다져가지고 참기름 좀 넣고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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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부터 볶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밥을 넣어서 밥도 밥이랑 같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제가 여기 3분 카레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3분 남은 레시피입니다. 3분 카레를 넣어서 달달달달달 볶았습니다.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계란 2개를 넣어서 또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볶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래김을 손으로 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비벼서 또 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깨소금을 었습니다. 깨소금을 한번 또 넣고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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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볶고 볶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깨소금을 또 허췄습니다. 여러분도 저녁에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식사 맛있게 드시고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